아! 초이스테라이다 스테라 나왔을 것 같아 아니 어제 50화방에서 본인이 이영호라고 나간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융쩌글링에 쫓고나서 아! 아! 에클레오 형님 아! 에클레오 형님 아! 멤버십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클레오 형님 제일 특산로 하신 것 같은데 아! 에클레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에클레오 형님 지금요? 에잉 에클레오 형님 아! 에클레오 형님 아니 근데 배로 위치부터가 고수가 아닌데 아! 에클레오 형님 요기토가 뭐야? 아으! 어! 못하느냐 팍팍팍팍팍팍 나아가아 나아가아 상당히 6에 매파를 해가지고 모질이 딱 정확한 타임이었나고 저거 하는거 못 오더라고 아니아니 7시가라는게 아니라 7쪽으로 가라는거에요 7쪽으로 가라는거에요 칠해줄 ... ... ... ... ... 어, 반사는 이거 아니네. 뭐야 이거? 뭔 빌드야 이거? 백하니 가는 줄 알았는데 다잇니까 뭐야 이거? 뭔 빌드야 이거? 다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껍커에서 모아봐 껍커에서 모아봐 껍커에서 모아봐 껍커에서 모아봐 껍커에서 모아봐 그리고 где 껍커에서 모아봐 껍커에서 모아봐 'm Pep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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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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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